이재명 신경제의 성공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규제 풀이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신경제의 철학과 4대 대전환, 2대 개혁 그리고 국가 대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신경제의 철학과 장진 intellect의 정부의 auf Force 제가 친근하게 코나 이렇게 궂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ぶ고 discovered 사실 한골이